이미 첫째 날 출근하는 날과 둘째 날 얼굴이 달라져 있으세요 접근성은 쉬운데 그만큼 일이 쉬운 건 절대 아니고 대부분 처음에 쉽게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수량에 대해서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죠 못 믿으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니까 뭐 사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네 오랜만에 영상 보다가 아 생각보다 크시네요 영상에서는 조그만 보이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송파 4캠프 조장 맡고 있는 안성대라고 합니다 조장이시군요 네 조장이 이제 얼마 된지 얼마 안됐어요 킥플렉스 하신지는 얼마 되셨어요? 킥플렉스 작년 6월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카플렉스도 했고 쿠친도 했었어요 오래 됐습니다 하하하하 그러면은 지금 야간을 하고 계신데 주관도 있는데 야간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 야간에 이제 적응이 돼서 주관 자리 나온다고 해도 안 갈 정도로 조금 원래 이제 쿠친할 때부터 야간 하다 보니까 길 막히고 답답한 거에 적응이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야간만 계속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스타렉스로 하고 계신데 네 네 스타렉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쿠친할 때 야간에 탑차 몰고 다니면서 좀 사고를 좀 작은 사고지만 사람 인명사고 그런 건 아니고 작은 사고지만 사고를 좀 내면서 이제 탑차의 높이에 대해서 안 좋은 거 같아가지고 스타렉스는 운전하기가 편해가지고 운전을 너무 난복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네 원래 좀 야간에는 조금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실례지만 네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82년생이어서 43살 됐습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43살 한국 나이로? 네 네 미국 나이로는요? 미국 나이로 아니 이제 만 나이로 41살 생일 지나서 42살 됐습니다 지금 야간은 3회전까지 있잖아요 네 네 네 시간이 너무 쫓기지 않냐 시간이 쫓긴 건 당연히 있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같은데 네 네 스트레스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요령이 생기다 보면 이제 서로 정보 교화를 좀 많이 하면서 아파트를 먼저 차야 될지 집원을 먼저 차야 될지도 해서 이제 노하우가 좀 쌓이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하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 조절을 하면서 좀 오히려 형프에 좀 와서 휴식을 취하자 주의로 가고 있어서 조금의 여유는 있는데 마지막에 7시 맞추는 거 조금 신경 쓰이고 그 전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500, 50에서 600 정도인데 부가세 빼고 했을 때 한 50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균? 다 빼고? 그렇죠 다 빼고 그 정도 저는 계산 잡고 있고 분실 처리라든지 그런 것까지 저는 사업비로 생각을 해가지고 대략 한 10% 정도 차량 수입이랑 따로 빼놓고 그것까지는 제 수입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400 후반대 500 초반대 정도 주 5일 하고 계시죠? 주 5일로 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적다고 생각할 수 있으신데 이것도 주 5일에 이렇게 400 후반대 순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적은 게 아니죠 네 물량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고 저는 처음에 서포터 할 때 주 5일 하려고 서포터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쉬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조금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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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고정화 돼가지고 어느 정도 요일이 딱 정해진 상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 생기면 이제 서로 바꿔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언제 언제 쉬세요? 저는 화수 보통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주에 다섯 번 일을 하시지만 네 네 주말에 쉬는 거는 어려움이 있나요? 저희는 워낙 서포터가 고정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주말에 쉬고 싶은 분이 발생이 되면 서로 바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로 주말에는 잘 안 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왜요? 주말에 이제 차가 좀 많이 저녁이 올 때 차가 좀 많이 막히고 아 평일에 길 안 막히니까 주말에는 길 안 막히니까 주말에는 길 안 막히니까 오히려 주말에 하는 분들이 더 계셔가지고 물론 이제 주말에 일 있으시고 하면 쉬시는데 지금은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갑이 네 네 되게 좋은 거 끼셨나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보통 다 자르고 있으신데 전혀 안 잘라도 이거 아 터치가 잘 되고 너무 잘 네 너무 잘 됩니다 주 6위를 해서 좀 더 수입을 올리는 게 그런 건 어떤지 그거는 이제 처음 초심자분들은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쿠친도 하고 카플렉스도 하면서 사실 노하우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단기 페이스면 저도 6위를 하면서 한 1년만 바짝 벌고 그러면 절대 안 쉬죠 남들 쉴 때 저 안 쉬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올해 한 10년 이상 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년 이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 6위를 했을 때 단점이 더 많을 거 같아가지고 저 스스로 이제 누가 어떻다 뭐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어가지고 제 스스로 선택한 네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굉장히 많이 달리는 댓글인데 네 택배 좀만 하면 몸 다 상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몸이 많이 상하셨나요 지금 경력도 꽤 되셨는데 저는 초반 때 무릎이 좀 많이 아팠었는데 오히려 이게 계속 하다보니까 무릎이 완치를 넘어서 이제 약간 탄력이 생겨가지고 더 건강해졌다 더 건강해졌다 허리도 많이 아파서 초반에 물론 초반 때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더 컸었거든요 한 3개월 4개월 차 때는 아 이거 몸 이러다 진짜 작살 나겠구나 작살 나겠다 했는데 그 시기를 딱 지나고서부터는 병원 갈 일도 아예 없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왜냐면 체력관리가 뭐 평소에 이제 운동 안 하던 거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다르다보니까 오히려 건강해졌다 건강 그쵸 당연히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제 물론 무릎이 원래 안 좋으셨는데 이제 하시면서 무리되신 분도 있을텐데 전 오히려 더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있지만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뇨 미혼을 못했었는데 왜죠? 네 능력이 하나 2년을 못 만났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를 만났던 적은 언제인가요? 네 어 생각이 안 날 정도 오래 돼가지고 18년도 그것도 한 달 잠깐 만나서 한 달 만났다고요? 네 한 달 만났어 찾았습니다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돈도 잘 버시는데 네 아 이제 용기가 없어서 못 만나고 있어요 왜 용기가 없으신가요? 요즘 다 늦게 하시는 다 결혼 늦게 하니까 저도 늦었다고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40대 초반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40대 초반이니까 충분히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시거든요 저보다 많이 어리시고요 아니요 저 마흔인데요 네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ㅋㅋㅋㅋ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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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쉬시더라고요 네네 수능 안 쉬시죠? 네 맞습니다 수능 안 쉬 저도 안 쉬거든요 네네 안 쉬시더라고요 무슨 상관이죠? 담배도 안 태우시나봐요 담배도 안 태우시나봐요 네네 담배 안 태우고 네 안 태운 거예요 담배도 안 태워 돈도 잘 벌어 네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 네 결혼을 네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다기엔 너무 주 5일인데요 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 그만 할까요?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이런 얘기하니까 좋긴 하네요 하도 이런 그 얘기를 안 해봐서 밤낮 바뀌는게 힘들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적응이 된다 해도 네네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적응이 워낙 너무 잘 돼가지고 언제쯤 힘들까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힘들진 않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힘들어서 그만둬야지가 아니라 언제쯤이면 힘들어질까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전혀 힘든지 모르게 일하고 있어가지고 퀵플릭스 야간은 이런 분들이 하면 좋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우선 다이어트에 무조건 좋은 건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죠 살 많이 빠지셨나요? 네 한 15kg 빠졌습니다 댓글 같은데 보면 사실 택배는 돈이 안 된다 네네네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상위 1% 0.1%다 네네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일반 택배하고 퀵플릭스 차이인 것 같고요 일반 택배는 저도 경험은 안 해봤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퀵플릭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보자도 다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못 믿으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니까 사실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자꾸 댓글로 악플을 남기니까 열받게 양쪽으로 연문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네요 네 아 그러네요 아까 얘기를 못 드렸는데 또 이제 조장님이시고 하니까 많은 분들을 교육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많이 힘들어 하시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진짜 눈동자만 봐도 이제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물건을 보고 계신지 많이 힘들어 하시는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나요? 많이 드리는 말씀은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들거든요 대부분 처음에 쉽게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수량에 대해서 영상에서는 뭐 200개 250개는 그냥 너무너무 쉽게 쉽게 하시니까 처음에 와서 하루 만에 뭐 교육 한 2-3일 받으시고 본인이 200개 하셨던 거에 만족을 못 하시는데 사실 엄청 잘 하신 거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목표를 한 250개 300개 해야 월 얼마 수량이 나오시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한 달만 지나면 충분히 가능한데 처음에 막 130개 150개 했다고 힘들었다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하면 바로 200개 300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를 모르시고 오셨다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아마 처음에 지도 어플 사용하는 거부터 길 찾는 게 쉬울 거라고 너무 생각하고 오셔가지고 오셔서 많이 당황들을 하세요 근데 이 당황하는 포인트들이 다 똑같으세요 진짜 이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시고 아 이거 쉽지 않구나 헉 그래서 다들 쳐 팔아야 되나 고민하고 이미 첫째 날 출근하는 날과 둘째 날 얼굴이 달라져 있으세요 접근성은 쉬운데 그만큼 일이 쉬운 건 절대 아니고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적응이 되는데 초반에 어렵다고 많이들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초반에는 정말 힘듭니다 네 살도 초반에 다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아까 그 스타렉스로 하시는 이유가 네네 그 약간 탑차 탈 때 그런 뭐 사고도 좀 났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쿠친 하면서 진짜 경미한 사고 내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서 스타렉스로 해야겠다는 그래서 그래서 갖게 됐고 근데 네 여기는 왜 작살이 나 있는 건가요? 아 제가 네 어두운 약간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네 어 나도 퀵플렉스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지금 악플 달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네네네 마지막으로 미래에 생길 여자친구에게 영상편지 가시죠 하하하하 네? 이게 답변을 너무 급작스러워가지고 네 어 얘기해야 되나요? 갑자기 하하하하 네 돈 많이 모아놓고 있을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또 많이 나죠 어 여기 뭍 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